난 눈을 감고 소리를 듣곤 해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난 성발전 끝나고 밥 같이 먹을래? 하지만 곁에 내가 있잖아 저건 오늘부터 함께 운동할 강호영이다 아직 초딩이죠?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매우 허접하다 놀라지나 마라 나는 떠오르는 별, 너는 지는 별 지나지도 어릴 때 다치지만 않았으면 피가 계속 가는 건데 넌 왜 자꾸 여기로 오냐 너 보러 온 거 아니니까 신경 끄지 페이스메이커요? 저를 데리고 온 이유가 박은호 페이스메이커 시키기 위해서였습니까? 운동 그만둘 겁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 되게 슬픈 거야